안녕하세요. 렛츠고! 보트 피싱의 진행을 맡고 있는 직인걸 최은정입니다. 오늘 또 1년 만에 이렇게 국제 보트쇼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저와 함께 이곳 보트쇼의 많은 볼거리들을 함께 보러 가실게요. 제가 이 사인회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사인 받아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사실 이 경기국제 보트쇼 매년 열리는 데 참관 와주시는 참관객 분들 정말 경기국제 보트쇼를 대신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장점은 아무래도 여러 보트들을 한 군데에서 다양하게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죠. 여러 가지 보트가 있어서 참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최은영 프로그랜서 직접 뵐 수 있어서 더욱 즐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보트들이 매년 출시가 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정보도 얻고 그리고 또 한번 올라가서 어느 정도에 대한 스펙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러 매번 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왔는데 볼거리도 되게 많고 좋은 것 같아서 내년에 다시 꼭 방문할 거예요. 재밌어요. 내년에 또 오고 싶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 보트에 지금 엔진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이걸 맞추셨으니까 모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긴 거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지금 5월에 열리는 보트쇼가 3월달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곳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고요. 특히 한국국제낚시방람회 좋아하시죠 여러분? 한국국제낚시방람회와 경기국제보트쇼가 통합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달에 보트쇼와 낚시방람회가 함께해서 킨텍스 일전시장 전관을 사용하는 국제 수준의 어마어마하게 큰 전시회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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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부 fur